2016년 7월 학력평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곤충의 먹이 섭취 방법, 입모양이랬네요. 나비, 매미, 파리, 잠자리 각각 섭취 방법에 따라서 입모양들이 다 거기에 특화되어서 다르게 생겼어요. 이런 모습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고 진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적응과 진화이다. 여기에 대한 관련 깊은 아이는 미모사가 잎을 만지면 바로 접습니다. 이것은 자극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겠고요. 식물종자가 발화해서 뿌리줄기 2% 분화했다 그랬어요. 발화하고 분화하고 세포분열을 통해서 계속 생장하는 것, 발생과 생장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효모를 이용해서 막걸리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. 알코올 발효를 얘기하는 거죠. 물질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. 사람의 체온이 낮아지면 근육이 떨어지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. 항상성 유지죠. 항상성. 그 다음에 초식동물의 소화 길이는 비슷한 몸집을 가진 육식동물보다 더 많이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길다. 이것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진화한 모습이다.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아이랑 같이 연관되어 있는 아이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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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